이쁜이, 이쁜이, 이쁜이 악수, 악수 고마워요. 잘했어요. 악수, 아이파이브, 아이파이브, 뒷발 악수, 야 너 발바닥에서 땀난다. 이만 놔줄게. 아이고 잘했다. 빠이빠이, 자. 화해한 거지, 우리? 그러면? 엄마 손으로 주는 거 받아먹은 거면 화해한 거다, 우리? 화해한 거야? 일종의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래요. 결막염인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까, 구내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근데 5일치 약을 받아왔고 5일치를 받았다는 거는 저는 되게 희망적으로 들리는 게 약을 5일치 먹고 안약을 이제 좀 빡세게 해서 좀 관리를 하면 단기간에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치료하기 어려운 막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모네 너무 착하지 않아요. 진짜 모네 고양이 키우거나 키워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안 갠 채로 몇 분씩 얌전히 이렇게 있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 그렇게 있어지지 않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도망쳐요. 도망치거나 아니면 진짜 싫으면 막 빡빡빡 이상한 소리 내면서 울거나 진짜 막 하여튼 못된 짓이라면 못된 짓은 다 하라면 할 수 있는 애들인데 모네는 진짜 그냥 이러고 있잖아. 가만히 있는 게 나쁜이고. 이렇게. 진짜 하악질만 할 뿐이지 겁이 많아서 애가 태생이 너무 얌전해요. 그리고 인내심이 굉장히 많고 너무 착해. 너무 순해. 진짜 얌전해요. 아주 너무 착해. 진짜 내 새끼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착해. 너무 순해요. 너무 순해. 아무리 하악질을 해도 나는 이제 이게 못됐다거나 막 무섭다거나 싸납다거나 이런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하악질을 하는 게 얘가 얼마나 이제 놀라고 겁먹어서 그런지를 아니까 이게 무섭긴 커녕 그냥 달래줘야겠다라는 생각만 드는 거지. 그냥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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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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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만 드는 거지. 진짜 그냥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안약도 처음에만 놀라지 두 번째 안약 나올 때는 찍소리도 안 났잖아요. 아마 익숙해지면 점점 갈수록 그래도 그렇게 난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안약 다 넣고 나서 트릿을 거부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특히 이제 제가 손으로 주는 거 절대 안 먹을 줄 알고 오히려 때릴 줄 알았어요. 각오하고 준 거예요. 한 대 맞을 거 그냥 생각하고 오랜만에 한 대 맞아보자 한 거였는데 때리긴 커녕 그냥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먹고 먹고 다 먹었어요. 제가 주는 거 다 먹고 바로 화해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진짜 빡치면 바로 이제 주는 것도 안 먹고 원래는 제가 추후로 이를 묻혀줘도 곧 죽어도 안 먹었잖아요. 진짜 변하긴 하고 있어요. 변하긴 하고 있고 모네가 그래도 저한테만큼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보고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 되게 요즘 그래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환경적 변화 있죠. 물론 모네가 아픈 건 너무 속상하지만 이런 좀 환경적 변화가 한 번씩 있을 때마다 모네의 심적 변화가 조금씩 있어요. 이런 이벤트가 한 번씩 있을 때마다 뭔가 아 이제 안약 한 번씩 넣을 때마다 우리 사이는 멀어지겠지 생각은 들어도 이런 일을 한 번씩 겪으면서 사실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걸 자꾸 겪으면서. 그래서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잘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랑도 한번 또 얘기해보고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계속 줄여나가는 중이니까 스테로이드를 계속 줄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끊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도 사라지게 되겠죠. 어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어디 모네 지켜주고 있었어요? 어디 모네 아픈 거 알아요? 아이고 이빨 안에 새끼. 지금 트릿 가루에다가 포티플로라까지 뿌렸거든요. 모네가 좋아하는 건 다 넣었는데 이런 말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제가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약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약이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모네가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약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타면서 가루가 한 바가지가 들어가가지고 와이씨 이건 나라도 안 먹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됐는데 우리 모네 먹어주겠죠? 역시 우리 모네. 역시 우리 모네. 역시 우리 모네. 역시. 우리 모네 굳이 앉지 말고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응? 안 튀어나갈 거야? 안 튀어나간다고 약속하면 엄마가 안 잡을게.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 안약 넣을게. 그럼 우리 서로 좋잖아.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자. 어때? 어때 아가야? 자 이렇게 5분만 있자. 이 방법 괜찮네. 그 대신 엉덩이 좀 만질게. 아이고 부드러워.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만 더 넣을게요. 어? 엄마가 눈곱 좀 떼줬어요. 하하하하. 오랜만에 이렇게 있는 김에. 이제 겨울이라서 귀에 보습해야 돼요. 우리 애기. 귀에 바슬린 좀 바를게요. 우리 모네 귀가 엄마 귀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진짜로.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가 주는 것도 괜찮아. 자. 아이 한 거다. 오늘은 진짜로 쉴 수 있어가지고 편집을 좀 이제 하려고 실제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하. 너무 피곤해.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 아 너무. 너무 육체적 노동 물량이 많아요. 진짜 많았었어요. 최근에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일단 저는 집 안에서 움직이는 양이 너무 많고.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물류가 들어왔고.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긴 싫지만. 여자 혼자 옮기기에는 진짜 무겁긴 해요. 저는 어떻게든 이왕물이고. 어떻게든 옮겨내긴 하는데. 진짜 무겁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포장용 박스 같은 것도.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사무실 앞에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따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거 이제 또 다 사무실 안으로. 밀어넣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또 호달달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에너드를 많이 썼고요. 은근히 제가 몸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 이쪽. 전완근. 여기가 아주. 튼실한 이유가. 제가 여기 팔뚝보다 여기가 더 두꺼워요. 이렇게 뭔가 무거운 거를 번쩍번쩍 드는 일을 많이 하면. 여기가 더 발달해서. 오히려 여기가 더 이렇게 동그랗고. 이쪽이 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조금 더 일자고. 이쪽이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힘쓰는 일을 많이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팔모양이 좀 그래요. 오늘도. 그랬고. 편집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쉬려고 합니다. 오늘 쉬어줘야 다시 내일부터 좀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괜히. 무리하면은. 내일부터 괜히. 기절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올라가서 그냥 조금. 전기장판에서 조금 지지고 있다가. 내일부터 좀. 다시 으쌰으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안 돼. 안 돼. 잠깐만. 무네. 잠깐만 진정해. 괜찮아. 괜찮아. 무네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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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문혜야? 괜찮아 괜찮아 문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아프게 하려는 거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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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야. 괜찮아 괜찮아 문혜 우리 문혜 문혜 착하지? 괜찮아 괜찮아 문혜 괜찮아 오늘 괜찮아요 오늘 정말로 괜찮아요 오늘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늘 미안해요 오늘 미안해요 놀랬어요? 오늘 미안해요 오늘 친척해요 오늘 친척해요 우리 둘 다 이제 이 상황에서 안 놀란다, 그치? 우리 많이 겪었지, 그치? 이번에 너무 착해서 할 수 있어요 눈 좀 보여주실까요? 이번에 할 수 있죠? 이번에 할 수 있죠? 이번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할 수 있어요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응,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 껍질 닦아줄게 잘했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아, 떨어진다 떨어져서 화났어 그치 햄이 아름다워 떨어지면 주워먹으면 되지 떨어지면 주워먹으면 되지 떨어지면 주워먹으면 되지 그치, 모녀야 떨어지면 화내는 게 아니라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거기 너 자리야? 엄마는 어디서 자? 같이 좀 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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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 부는 고양이다 피리 부는 고양이 피리 부는 고양이 피리 부는 고양이 하이 잘했다 우리 모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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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했다 맞추실게요 자 조금만 들고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우리 모내 너무 잘해요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자 금방 그렇지 벌써 끝났다 이쪽도 이쪽 제일 아픈 눈 한 방울 한 방울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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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고양이가 이렇게 잘해요 응? 어떤 고양이가 이렇게 잘해요 우리 고양이 이렇게 잘해서 금방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모내 고마워요 모내 고마워요 모내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모내 모내가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찾으러 들어갔거든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어 따뜻해 여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 같아요 거기 있어 이따 밥 먹을 때 나와 우리는 요즘 맨날 여기 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꾸 침대 밑에 있어요 자고 침대 밑에 있어요 자 자 됐다 그래서 야 잘했 괜찮СТ 그렇지 아, 싫어요. 됐어요. 아이, 이빨아. 고생했어요. 은혜야,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밥 먹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기들은 원래 토하고 그러는 거야. 아기가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에이, 괜찮아. 괜찮아, 이게. 우리 모네 또 토해서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보내주고 이거 모네가 하도 좋아해서 똑같은 거 하나 또 사서 둬야겠어요. 일단 아래층에서 어디가 쓰던 거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빨아. 아이고, 이빨아. 눈곱도 없고, 눈물도 별로 없고. 아이고, 엄마 뿌듯해. 절대 늦는가? 어떻게 해야 돼? 아, 그저께 7대는 뺐는데. 이 롤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작동을 해도 얘가 호르륵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안 돌아가서 빨리질 않아요. 오늘은 좀 어때요? 훨씬 좋아졌네요. 훨씬 좋아졌네요. 훨씬 좋아졌어요. 모네가 혹시 입이 아픈 건 아닌지 입 냄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침 한 번만. 침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방금 먹으면 트림 냄새 살짝 침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반대쪽도 한 번만 해도 될까? 엄마가 침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오늘 구강 상태는 지금 지금 구내염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좋아. 냄새 안 나. 너무 좋아. 입 냄새는 OOD가 더 나는 것 같아. 오랜만에 반신욕을 또 세팅을 했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는 반신욕 할 때마다 온몸에 떼를 뻑뻑 밀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온몸에 떼를 뻑뻑 밀려면 체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떼밀다가 쓰러진단 말이죠. 근데 이 체력이 받쳐주지 않은 채로 반신욕에 들어갔다가 떼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몸 컨디션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고 저녁도 먹었고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팅 완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근데 영상도 올렸다고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쓰르륵. 우리 문에 또 어딨어요? 한 번씩 찔러봐야 겠어요 너무 귀엽잖아 안 놀래 켤게 계속 있어 방해 안 할게 더 부드럽게 부르라고 더 구슬리듯이 불러봐 더 어떻게 했어 실범을 보여줄거야 금냥아 해봐 금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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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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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네랑 진짜 닮았다 치즈 모넨데? 우리 순둥이 우리 순둥이 오늘 침대에서 바로 잡혀주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뜰거야 응 아이고 집이에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집이다 집이에요 킁킁 집이다 집 우리 모네 오늘부터 밥이 바뀝니다 요거는 로얄 캔이나 하이퍼 알러지에요 하이퍼 알러지로 바꾸기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했구요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검사하느라고 공복 시간이 조금 길어서 딱 다섯 달 먼저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 그게 숨은거야? 엄청 귀엽네 그게 숨은거야? 오늘 밥 해놨어 밥 맘마 맘마가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맘마가 바뀌었어요 맘마 해놨으니까 드세요 맘마 해놨으니까 드세요 맘마 해놨으니까 드세요 엄청 이쁘네 완전 공주님이네 맘마 드세요 알겠죠? 그게 숨은거야 엄마 빨리 나갈게 이번엔 밥 먹어야지 엄마 빨리 나갈게 너무 이뻐서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가 말을 못하고 진행이 됐는데 모네가 또 오랜만에 병원을 다녀왔고요 오늘 모네가 병원을 간 이유는 사실 크게 아파서는 아닌데 사실 최근에 계속 토를 안 해가지고 너무 좋았다가 근 한 3일 정도 계속 연속으로 토를 했어요 밥을 3번씩 막 4번씩 끊어줘도 토를 해가지고 제가 사료를 다섯 알씩 네 알씩 막 그렇게 쪼개가지고 줬거든요 그 정도까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어떻게든 토를 안 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토를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해서 너무 속이 많이 상했고 그리고 구토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어요 정말 내시경 빼고는 다 해서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IBD는 아니래요 절대 IBD의 가능성이 너무너무 낮기 때문에 IBD일 수가 거의 없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사료를 바꾸기로 해가지고 하이퍼 알러지 사료로 바꾼 거고요 또 모네 구내염이 너무너무 잘 낮고 있어서 스테로이드 함량을 최소로 낮췄습니다 지금 낮출 수 있는 최소로 낮춘 거예요 이 다음은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모네가 배 털을 또 밀었어요 그래서 또 핑크 보거가 됐고요 아 어디 귀여워 나 여기서 뭐하냐 방송을 아는 고양이 오늘 진료비는 37만 1,100원 나왔습니다 참 이렇게 병원비가 아직까지도 한 달에 막 한 5,60만 원씩 약간 드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뭐 열심히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잘 봅니다 열심히 벌어서 잘 먹여살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상도 잘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서 끝도 없은다 끝도 없어요 오늘부터 혹시라도 이제 바뀐 사료에 적응 못해서 토를 한다거나 이상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좀 꼼꼼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계속 올라가서 밥 주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도망가지도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밥도 받아먹고 있고 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눈도 괜찮고 다 괜찮고 배도 핑크색이고 또 지켜봐야죠 또 지켜봐야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제가 엄청 강추했던 포티플로라 유산균 제가 미국에서 사왔던 거 이게 이제 저희 애들이 둘 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산균인데 츄르보다 더 좋아해 그래서 츄르가 필요가 없어요 저희 지금 츄르 안 먹은지 한 달 훨씬 넘어가요 왜? 안 필요하니까 약 위에다가 츄르를 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뿌려주면 다 먹어 근데 이건 또 유산균이니까 몸에도 좋잖아 츄르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디도 그렇고 모네도 그렇고 요것만 있으면 만능이에요 미원 그냥 MSG 근데 이제 요 포티플로라에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설사 잡는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요걸 뿌리면 설사를 잘 잡아주는 대신에 설사 문제가 없는 우리 애기들한테 조금 많이 먹이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변비가 생길 수 있다 변이 딱딱해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응가를 할 때 조금 힘들겠죠 변이 딱딱하니까 그러면 항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모네가 먹는 약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걸 살짝 욕심을 냈나 봐요 그래서 모네가 변이 최근에 좀 딱딱해진 거예요 근데 원래 하루에 한 포인데 저는 하루에 한 4분의 1포 밖에 안 줬거든요 토핑처럼만 뿌렸는데 그 마저도 이제 모네한테는 조금 많았나 봐요 그래서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 포티플로라를 급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사 잡는 데는 정말 효과 좋을 수 있는데 설사는 커녕 오히려 변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터는 우디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모네한테 줄 때는 굉장히 더 양을 줄이거나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포티플로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쌤이랑도 상의를 잘 하고 왔습니다 모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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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렇게 착할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돼 이러다가 밤 12시까지 먹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노이로제가 걸리겠거든 심지어 펼쳐주고 있어 이 짓을 10분에서 15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모네 때문에 엄마도 계속 계단 왔다갔다 하느라 밥이 다 소화됐어요 여러분 전 퇴근을 했고요 짜잔 수퍼라는 브랜드의 토마토 바질 크림 수프 오늘은 점심으로 이거를 먹을 건데요 이거는 스코 언니가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잘 못 먹으니까 그린 요즘 자꾸 말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걱정해줘가지고 그래도 국 종류나 수프 종류는 먹지? 해서 정확하다고 나 요즘은 약국만 먹는다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라면서 수프를 보내줬어요 이거를 한번 배워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맛있겠죠? 스프라서 국처럼 펄펄 온천 끓이듯이 끓이진 않고 약간 뭉근하게 중불로 데웠어요 잘 먹겠습니다 언니 덕분에 오랜만에 신기한 걸 먹네 파스타 소스 맛이에요 맛있어요 건더기가 진짜 없어요 뭔가 씹을 게 없어요 그냥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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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수프 좋아요 따뜻하고 완전 수프 좋아요 따뜻하고 청소기 고치러 왔습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삼성 디지털 프라자 모터 쪽 문제라고 해서 이걸 아예 새 걸로 바꿔주셨어요 새걸로 바꿔주는 새걸로 바꿔주는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